올리브유와 카놀라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인 올레인산이 심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부전이란 심장의 좌심실에서 혈액을 펌프질해 온몸으로 내보내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체내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대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심혈관 연구소는 기능이 저하된 주의 심장에 포화 지방인 올레인산을 주입하고 핵자기공명분광법으로 심근의 지방대사를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심근세포 내 지방산 저장량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심장의 수축 기능이 크게 개선됐다고 연구팀은 전했습니다. 이는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는 지중해 식단이 심장 건강에 좋은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순환 최신호에 발표됐습니다.